드리겠습니당 아까 17번 하지 않았어? 아니 또 17번? 17번 누구에요? 17번 17번 박진용 박진용씨 그럼 이거 버리고 자기 없는 번호로 박진용이요? 좋아요 좋아요 21번 여기 있대 17번 여기 있는데 두 번째꺼 몇 번이냐고 17번 21번 21번 없어 오 운 좋아요 다들 있으면 너무 계속 안 왔어 안 왔어 그리고 다른 분들 한 명씩 다 드릴 테니까 못 받으신 분들 얘기해 주세요 아니 못 받은 사람이 많이 비기니 훨씬 맛으로? 아니야 못 받으신 분들 얘기해야지 훨씬 맛으로 뭐야 뭔데 한 명씩 한 명씩 못 받으신 분들 아니 그냥 일년에 사는 게 못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도 못 받은 사람도 상의 안에서 아 이빨 썼는데 아 알겠지 저도 이빨 썼는데 이빨 썼는데 이빨 썼는데 이빨 썼는데 이빨 썼는데